뭔가 뜨거운 게 푹 몸속으로 쑤시고 들어오는 것 같지? 천만 칼만 짓단 다 그려. 왜 자꾸 사람을 나쁜 놈으로 만들고 그려? 응? 왕지도 그러고 너도 그러고 왜 나를 무시하는 기우? 응? 왜 억울하냐? 니들 폐봉이라고 상해했던 나 같은 놈이 니네 제끼고 고향 왕 되니까 억울이야? 응? 씨. 이루야. 이렇게 됐냐? 니가 뭐. 사람이란 모르는 겨. 끝까지 버지는 님이 이기는 겨. 이루야. 니가 옛날부터 선은 참 나뜻됐어. 아. 아. 아.